올해 첫 임시회부터 시의회와 교육감이 충돌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석을 요청했지만, 김연기 의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에 조 교육감은 폭건하며 불만을 표시했고, 의회는 충분히 병행할 수 있는 일정이었다며 받아쳤습니다. 이주엽 기자입니다.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이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밝힙니다. 나는 왜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나라는 제목으로 조희연 교육감의 1인칭 관점에서 작성된 입장문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22일 오후, 세종시에서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감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 교육감이 김연기 의장에게 이석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시의회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교육감에 대한 질의는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자리를 비워도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심지어 이번 임시회 일정보다 교육감 총회 일정이 먼저 확정돼 미리 이석 요청서를 제출했는데도, 김연기 의장이 본인을 직접 찾아와서 다시 이석 요청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시의회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폭거라고 지적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성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김연기 의장도 곧바로 반박 입장을 내고 맞받아쳤습니다. 시의회 시정질문 종료 예정 시점이 오후 12시 40분이었고, 오후 3시에 교육감 협의회가 열리는 세종시까지 충분히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이날은 부교육감이 다른 회의 일정으로 자리를 비었기 때문에, 더더욱 교육감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육감의 이석 요청을 거부한 건 정당한 이유였고, 이게 폭거라면 시민을 위해 천번, 만번도 더 폭거할 거라고 김 의장은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과반인 의회와 야당 출신인 교육감 사이의 신경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양측이 이번 연도 첫 임시회부터 충돌한 가운데 올해도 많은 풍파가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